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몬스테라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. 이거는 그냥 몬스테라고요. 처음 샀을 때는 이런 잎사귀, 이런 잎사귀였어요. 이보다 물론 얘는 한참 큰 거고요. 이 사이에 작은 잎사귀들이 여러 개였었는데 시들었을 때 떼버려서 남은 게 이거고요. 이거만 있었던, 이런 모양만 있었던 몬스테라 3,900원 주고 21년도, 2021년도 4월에 산 거고요. 이제 좀 있으면 2년 되겠죠. 그 후에 나온 게 찐잎이라고 표현하죠, 이거. 그 다음에는 이거네요, 이거. 이 잎사귀였고요. 그래서 하나씩, 하나씩 해서 지금은 굉장히 커요.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낳은 게 얘네요, 얘. 이 잎사귀가 가장 많이 자랐고요. 그 몬스테라, 물론 이게 지금 희귀종은 한 잎에 엄청난 비용이더라고요. 그래서 4억을 벌었느냐,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와우, 유튜브 보니까는. 식집사에서 돈 번 사람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는 거에 화가 미치는 거를 완화시키느라고 심다 보니까 제가 뭐 화초에 노예가 됐다는데 예전에도 엄청 많이 키웠어요. 그런데 접었다가 지금 다시 키우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얘는 히메몬스테라 히메몬스테라는 걔보다 한 20일 뒤에 샀네요. 5,900원에 샀고요. 얘는 지금 4개로 한 건데요. 자라면 잘라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거처럼 이거 지난 2주 전에 와가지고 이거 한 건데요. 이렇게 한 거를 각각 따로따로 심다가 이런 작은 화분 같은 데다 심었다가 얘들이 이거 뭐라고 그러죠? 이거가 너무 하나만 있는 게 이게 보여서 안 이뻐서 4개를 다 심었어요. 그런데 작은 화분에 4개를 심으니까 얘들이 다 비실비실 영양분이 사라지길래 아, 얘들이 안 되겠다. 영양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. 그래가지고 큰 화분을 구입해서 얘를 옮겼어요. 그랬더니 지금 나는 것들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. 우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저는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요런 거 이거를 연결한 거예요. 이렇게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사이즈는 다양하더라고요. 이거를 만들어서 하시는 대단하신 분도 많은데요. 저는 만들 시간도 없고 복잡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자라면 지금 이렇게 끼면 되죠. 이렇게 얘가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 껴서 계속 사용하면 돼요.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크는 거는 저는 몬스테라 제가 유튜브 보고선 사람들이 자랑하길래 저도 샀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몬스테라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길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흐드러지는 종류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. 이것도 지금 싹둑 잘라서 이제 자라졌지만 어쨌든 몬스테라 히메 몬스테라가 있고요. 히메는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 보니까 공주란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몬스테라 여러분도 저렴한 몬스테라 사다가 키워보세요. 히메 몬스테라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. 너무 잘 자라서 쟤는 5,900원을 주고 샀지만 지금 4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을 만들었어요. 몬스테라는 아이가 굉장히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커지는 것을 굉장히 빨리 자라진 않고요. 얘가 지금 2년이 조금 안 됐어요. 좀 있으면 만 2년이 되겠죠. 그렇지만 남들 다 있다고 자랑하는 거 한번 가져보고도 싶죠. 그리고 얘들 공기정화 다 되잖아요. 얘네들 이 엄청난 것들을 보면 악취나는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것들 이 화초들 사이에 놔두면 사라져요. 그 정도로 우리에게 공기정화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공기청정기 사용하면 필터 닦기 싫어가지고 잘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화초가 주는 이 공기청정기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가장 키우기 쉬운 거 무난한 거 그런 거 키워보세요. 얘도 어렵지 않아요. 얘도 뭐 저 지금 2주일이나 3주일에 한 번씩 물 주는 건데 물론 처음에는 처음엔 이런 거 꼽고 다녔어요. 제 동영상에 잘 보지 않던데 이거 전 굉장한 거거든요. 여기다 이렇게 꼽아 놓고 가면 얘들이 저기 해요. 조금조금씩 뿌리에 물이 가니까요. 참 여기 공중뿌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. 얘들이 그리고 여기는 아예 들어갔고요. 이거 들어가 있고 이거 지금 공중뿌리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거 자르면 다시 또 만들겠죠. 무수히 많이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. 몬스테라 선물 줄 수도 있는 거고 몬스테라 키워보세요. 이것들 아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이거 지금 다이소에서 사온 걸로 이동하는데 이 무거운 걸 안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수건 걸레 걸레로 바뀌는 수건을 이렇게 밀고 다니고 그랬는데요. 최근에는 다이소에서 요걸 사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 플라스틱을 뜯어서 그러니까 비닐을 포장지를 뜯어버리려다가 이동하다가 물이 닿을까 봐 그냥 놔뒀어요. 감사합니다. 몬스테라 힘의 몬스테라 얘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끊어요.